검찰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윌비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우리 시험 대비 첫 번째 실전모의고사 한국사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2월 20일 오전 10시에 시험 보시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설강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된 임진석 강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올해 시험은 또 어떠한지 간단히 한번 예상해 보고 본격적인 해설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검찰직 한국사인데요. 결국 이제 국가직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상당 부분 학생들이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법원직 한국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게 국가직 한국사 시험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무작정 막 어렵게 나올 거냐 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라는 이 시험으로 대체되는 또는 그 시험의 출제 방향과 유사하게 공무원 시험이 흐름을 좀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기출 문제처럼 무식하게 이런 환당한 내용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데 나올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변별력을 좀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지엽적이거나 황당한 문제 또는 폭탄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자 결국 정리하자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은 출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약간 좀 더 많이 꼬거나 중간중간에 한 문제 정도 좀 와 이런 황당한 문제가 있었구나 야 이거 조금 지엽적인 것인데 라는 것들이 보기나 아니면은 문제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한국사의 실전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리했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 암기하는 시간으로 달려주시면 돼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막 공부하셨던 거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기계적으로 여러분은 공부하는 기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속도는 회독과 공부량이 만들어준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과목이 5개를 2시간 동안 보잖아요. 5개 100문제를 2시간 동안 보는데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 막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국어 영어를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사 20문제는 10분에서 15분 아무리 많이 걸려도 15분을 절대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속도는 회독,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던 이런 반복했었던 내용 그 다음에 그동안 축적해 왔었던 공부량을 가지고 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제가 아는 문제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사 사료 나오는데 한국사 사료가 나오긴 하나 국가직시험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길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핵심을 빠르게 패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어디 있을 것이다.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거 폭탄 문제인가 보다 하고 찍고 바로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반드시 잘 구근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푸셔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헷갈렸다가 그냥 낚여서 와 나 이거 잘 푸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막 두세 개 나갔네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자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시점에서는 외우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문제풀이에 임해 주시면 되겠고 실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사람, 인물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두 줄짜리 그 지문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나라가 빈곤하고 농업이 피폐한 원인으로 노비, 과거, 양반, 문벌제도, 기교, 승려, 게으름도 6가지를 들었다. 자 피폐한 원인으로 6가지를 들었으니까 이 6가지는 나라를 지금 좀먹는 이런 잘못된 패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6가지의 패단, 6패단 또는 6좀이라고 불리는 이익이 제시했었던 6가지예요. 자 제가 해설을 진행하면서 핵심 요약 내용들을 뒤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실학자들 중농학파가 정리됐었던 정리된 이런 표인데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6패단, 6좀을 제시했었던 학자예요. 이 6가지 패단을 외워야 됩니까?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이게 보기에서 등장했을 때 이게 이익의 6패단이다라고 구분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양반이 노비를 댈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게으르고 사치와 미신에 빠진 이런 승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요? 양반이 노비를 댈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게으르고 기교는 사치 미신 이런 걸로 나오기도 해요. 게으르고 사치 미신에 빠진 승려를 만났다. 그래 이게 뭐다? 6가지 패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익이 제시했었던 6패단이에요.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물어볼 거 되게 많아요. 보기에서 들어갈 것들 상당히 많죠. 이익의 저서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익의 저서뿐 아니라 지금 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각종 저서들을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 중에 성호사설은 백과사전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저서예요. 그리고 각종 이익의 주장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일단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4번이에요. 천지, 인사, 만물, 경사, 시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성호사설을 저술하였다. 성호사설을 저술하는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백과사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백과사전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익의 성호사설은 5개 분야로 정리했구나.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그 5개를 외워야 되냐? 그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지금 뭘 강조해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뭘 외워야 되냐 이거예요.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외울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체 뭘 외워야 되냐? 무식하게 막 이것저것 다 외우고 외우고 그러면 좋죠. 근데 수험에서 뭘 가지고서 출제 포인트를 삼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정도를 보고 그렇구나. 이게 성호사설이구나. 그러면 성호사설은 몇 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한 백과사전의 성격을 띄고 있구나. 이게 이익의 저서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외의 백과사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동국문원비고 같은 경우에는 영조의 업적으로 조선후기 영조의 업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덕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서얼 출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사람이죠. 서유구의 임원경제진은 농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연구했었던. 나머지 것들은 이름과 저서 이 측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백과사전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익의 저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보자. 1번에 동의수세부원으로 사상의학을 체계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학서예요. 의학서를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의학서로서는 조선후기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은 광해군의 업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 일본까지도 가능되면서 유네스코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정약용의 마과회통은 정약용 인물을 물어볼 때 보기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재마의 동의수세부원이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사상의학을 확립했었던 의학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의학서로서 이재마의 저서구나. 2번 주해수용을 저수하여 동양과 서양 수학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수학저서예요. 자, 이거는 뭘 포인트로 삼느냐면요. 인물을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바로 홍대용의 주해수용이라는 이 저서. 홍대용을, 홍대용 인물을 파악하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3번에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조선시대 역사를 기술한 동사강목을 편찬하였다. 이런 문장에서요. 어, 이게 매칭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 문장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3번은 답이 아닌 것은 우리가 결론을 졌는데 우리가 지금 수험적으로 3번과 같은 보기가 나왔어요. 동사강목은 조선후기 국학 역사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이에요. 어, 그래. 그러면 3번은 안정복에 대한 서술이구나. 이렇게 하면 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강목은 조선시대 역사가 아니에요. 동사강목은 뭐였냐. 이는 강목체로 저술한 동사강목이죠. 통사예요, 통사. 조선시대 통사를 했었다. 그러면 고조선부터 그 이전 왕조인 고려까지 쭉 독자적 정통론에 따라서 저술했다. 그러면 여기는 조선이 없어요.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되냐면요.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저술, 기술한 동사강목을 편천하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플러스 1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안정복이 저술했었던 역사서로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열조통기라는 이런 저서가 있더라. 이것도 안정복의 저서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다? 조선시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3번은 안정복인데 문장이 잘못됐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사료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풍류라 하였다 라고 돼 있습니다. 현묘한 도가 있어 풍류라 하였다. 여러분들 공부 지금 좀 하셨죠? 공부하셨다면 여기 보고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보고서 첫 번째 문장 보고 아직 뭔지 파악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아직 뭔가 이 사료를 덜 접하거나 포인트를 못 본 거야. 현묘한 도, 풍류라는 게 키워드거든요. 이는 최치원이 우리나라의 이런 정신이 있다라고 강조했었던 덕목들이에요. 그리고 이 글은 화랑도와 관련이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바로 인물로서는 최치원, 조직으로서는 화랑의 정신을 반영한 글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현묘한 도, 풍류는 바로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최치원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 최치원 인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1번에 보니까 당에 유학하여 유식학을 되었다. 최치원은 당에 유학한 건 맞아요. 근데 유식학을 되었대요. 이건 승려 얘기인데 원측이라는 신라 중대 때 승려에 해당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원측 같은 경우에는 유식불교를 발전시키고 당나라 현장에게서 수학하였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흥덕왕에게 개혁한 십여 개조를 건의하였다라고 돼 있는데요. 최치원 맞지 않습니까? 최치원이 뭔가 건의했었던 거 있는데 그런데 문장이 틀렸어요. 최치원은 진성여왕한테 개혁한 십조를 건의하게 됩니다. 자 최치원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최치원이 당에 유학 갔다가 빈곡과 수석을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귀국 후에 심오십조 개혁한 열 개를 건의했는데 이 사람 진성여왕 진성여왕에게 건의했다. 이것도 포인트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2번에 문장 내용이 왕이 틀렸습니다. 3번,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화엄사상을 정립했었던 화엄일승법계도 이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바로 의상대사, 의상의 활약이다. 승리하죠? 4번에 황소를 격퇴하는 글을 써서 당의 명문장가로 유명해졌었다는 사람. 이게 뭔데? 토황소경문이에요. 자 이거 말고 최치원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포인트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개원필경이라는 저서, 제왕연대력, 그리고 난랑비서문이 바로 지금 여기서 봤었던 이 난랑비문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부석존자전, 법장화상전 같은 불교 관련된 글도 남기기도 했었고 사산비명은 지진대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면 최치원의 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치원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글, 저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설명으로 오른 것만 골라보자. 고조선의 시기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에요. 문제 패턴은 막 엄청나게 황당한 문제 패턴이 나오진 않을 거야. 기본적인 문제 패턴에서 이제 조금 살짝 지역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아니면 사고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한국사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고조선 문제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시기를 구분하는 거. 가와 나 시기 이렇게 구분했죠. 어떻게? 위만 집권 전후로 구분했지. 이게 고조선의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만 집권 이후냐 이전이냐라는 걸 가지고서 고조선의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더라. 자 그러면 보기를 바로 보자. 기억에. 남녀가 한해 투항하였다. 가 시기 때라고 되어 있어요. 남녀가 한해 투항했대. 일단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한해 투항했대. 한과 고조선이 대립하는 시기는 가가 아니고 나 시기예요. 자 이건 뭐냐? 이거지. 고조선이 위만 집권 이후에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는데 중국의 한과 동방의 예 또는 진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데 당시 예의 남녀라는 이 우두머리가 한해 투항했었다. 그래서 한이 고조선 그 인근에 상해군을 설치하면서 대립이 벌어지게 되고 고조선은 한의 서파를 살해하면서 이제 전쟁 시기로 진입하게 되더라. 그 시작점에 있는 내용이니까 위만 조선 시기 한과 대립하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가가 아니고 나죠. 니은에. 진계가 침입하여 고조선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진계가 침입할 때 이 사람은 누구냐? 여기 있죠? 위만 집권 이전에 중국 연과 대립할 때 연의 진계가 침입해서 고조선의 중심지는 이동하게 되더라. 즉 나가 아니고 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니은 틀렸다. 니은은 맞죠. 그치? 나가 아니고 가 시기.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다. 자 리은 디귿에 고조선 지역에 한해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벌어지고 디귿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석파 사례 그리고 이제 관의 침입으로 이어지는 게 나 시기에 해당. 디귿 맞습니다. 리을. 낭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이 고조선 지역에 설치되었다. 위만 집권 이후긴 한데 이거는 뭐예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해당하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낭랑을 비롯한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표에서는 나 이후 이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리을 틀렸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 협약 이후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사료를 바탕으로 시기를 파악하는데 일제의 그 외활동 또는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게 돼요. 자 보기 협약. 지금 밑에 있는 건데요. 1조.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자 이 첫 번째 하나 문장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통감의 지도를 받죠. 통감이 뭔가를 지도를 해. 그러면 통감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보기예요. 그런데 통감이 대외적인 외교권 행사와 관련된 권한을 명시하면 그건 을사조약이고 국내 행정권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면 한일신협약이에요. 자 통감이 뭘 해요. 시정개선에 관한 권한이에요. 그러면 국내 행정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법령 제정 및 중앙 행정산의 처분. 그러니까 국내 행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따라서 지금 이 1, 2, 4조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한일신협약 즉 차관정치예요. 국내 행정권을 통감이 가져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젠데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에 1907년에 한일신협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으로서는 군대해산으로 이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건데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에 보안회가 조직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보안회의 조직. 이거는 애국계몽운동단체에서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철회했었던 보안회예요. 자 이 보안회가 조직됐었던 시기는 이렇게 되는데 어 애국계몽운동단체로서 보안회 그리고 헌정연구회 그리고 대한자강회 그리고 신민회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이거는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그래서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철회했었는데 이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는 러일전쟁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러일전쟁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헌정연구회는 을사능약체결에 찬성했었던 일진회를 규탄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을사조약체결 시기와 시기적으로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자강회는 요거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대해서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대략 요쯤이구나 요 조금 전에 조직됐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신민회 시기적으로 요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자 보안의 조직은 지금 러일전쟁 중인데 러일전쟁 이후잖아요. 지금 요거는 보시면은 러일전쟁 이후에 한일신협약 그 전에는 을사조약 요렇게 시기적으로 갔었지 그래서 시기는 보안의 조직은 한일신협약체결 이전에 해당합니다. 2번 이토 히로부미가 사살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었던 사람이에요.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었다가 통감 이후에 이제 일제강정기 때 총독으로 임명되려고 하는 그 직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정기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안중근에게 사살됐었던 1909년에 사살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고 쭉 활동하다가 강정기 그 전쯤에 죽는구나. 예 따라서 요 시기에 해당한다. 요 이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4번을 같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요런 게 있어요. 일제가 일제가 일제강정기 요 전에 제정했었던 구체적인 행정법령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보안법과 신문지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령이 있어요. 그리고 출판법이 있어요. 자 요 4개의 법은 법령은 행정명령법이에요. 독립운동 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고 이 보안법이 적용해서 해산된 게 대한자강회 신문지법 우리나라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문지법으로 뭘 통제하냐. 대한매일신보를 통제할 거야. 배대리 발행인으로 참여했었던 사립학교령 우리의 각종 교육기관들을 통제할 겁니다. 출판법 인쇄도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행정법령은 근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일신협약으로 행정을 통감이 지휘하면서 그 구체적인 법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정 행정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토지 약탈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의 각종 약탈 조치가 좀 더 전문적으로 바뀌는 그 시작점이 요구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의 사립학교령과 더불어서 말씀 드렸었던 4개 법령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토지를 약탈하는 모습이 이제 좀 더 전문화된다 라는 것을 시점으로 파악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자 볼게요. 다음 사료 가나 당시 왕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사료가 2개 나왔습니다. 의정부 육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조선시대 때 왕이에요. 자 가보니까 의정부의 여러 일을 육조에 나는 귀속시켰대요. 그래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는 거지 의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조선시대 때 조선전기 때죠. 국가의 정책을 심의 결정하고요. 그 전문적인 업무로서 육조로 2호 예병 형공으로 체계화시켰어. 그런데 이게 뭔가 보니까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해서 이를 없애려고 했다. 아 의정부 이거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없앨까 하는데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결국에는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이런저런 것뿐이었다. 그러면은 의정부를 없앨까 하다가 살려는 두고 살려는 드릴게 의정부 그런데 이 의정부를 어떻게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바꿨나봐요. 의정부의 권한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왕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육조의 업무를 왕이 직접 챙기는 육조 직계제 얘기인데 육조 직계제는 조선 초기에 태종과 세조 시기 때 행해졌었던 정책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의정부를 없앨까 정도 논의까지 했었던 이 왕은 바로 태종으로서 세조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이에 보니까 상황이 나이가 어려 이런저런 일들을 대신들이 했대요. 왕이 그 전에 왕이 나이가 어렸나봐. 그래서 어떻게 한데 맨 끝에 보니까 육조는 저마다 직무를 맡아 직계한다. 즉 육조의 업무는 이렇게 지금 대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직접 명령을 가지고 와라 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도 육조 직계제인데 이전 상황이 나이가 어려서 대신들한테 맡겼더니 문제가 있으니까 왕이 이제는 나이가 어리지 않으니까 직접 챙기겠대. 지금 여기서 상황은 나이가 어린 세조 이전에 단종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가는 태종 의정부 없앨 생각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태종이에요. 상황이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선대왕 그 이전에 단종을 자기가 죽여서 치요. 그지? 네. 단종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세조의 육조 직계제. 그래서 가는 태종 나는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자. 1번 간경도감을 설치하였다. 간경도감 세조의 업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거 뭔데? 세조 때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기관이에요. 세조의 업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2번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역법서 7정산 간행은 조선초 세종의 정책이죠. 한양기준 독자역법서. 3번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건립. 요거는 세조시기 때 행해졌었던 불교정책으로 보시면 돼요. 1번과 3번 세조시기 때 행해졌었던 불교정책으로 묶어서 외워두시라. 그 다음에 4번 저화와 조선통보 등의 화폐를 발행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화는 고려 말과 조선초에 각각 만들어지는 지폐예요. 고려 말 공려왕 때 그리고 조선초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조선통보는 세종 때 만들어지는 화폐예요. 만약에 이걸 옳게 바꾸려면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팔방통보라고 조선초 세조 때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이렇게 나에 등장하면 맞다. 조선초기 때 만들어지는 화폐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태종 때 저화 그 다음에 세종 때 조선통보 그리고 세조 때 팔방통보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십사. 물론 모든 화폐들은 유통에 다 실패하고 조선 후기로 가서야 유통에 성공한다 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 3번의 원각사지 10층석탑이죠. 그리고 이 원각사지 10층석탑 관련해서 포인트다 라고 하면 사진자료를 파악하셔야 되겠고 이는 고려말 경천사 10층석탑의 영향을 받은 탑으로 알려져 그게 바로 원각사지 10층석탑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역사적 사건의 순서를 올바르게 연결한 배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한번 보죠.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그래요?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건 뭔데? 장수왕 때 남진정책에 해당하는 내용 장수왕은 5세기구나. 나의 신라가 창령비를 건립하였다. 창령비는 신라 진흥왕이 건립했었던 진흥왕 순수비 4개 중에 하나예요. 창령비 또 뭐 있었지? 진흥왕 때 이런 게 있었어요. 4개의 순수비로서는 북한산비 창령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단양적성비 이 순서를 파악하셔야 돼요. 건립했었던 순서는 진흥왕이 정복했었던 순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진흥왕 시기 때의 정복 사실 순서 선후관계들을 파악하셔야 되겠다.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상류를 차지했다가 백제를 배신하고 북한산비 한강하류 그리고 대가야 지역을 정볼하면서 창령비 그리고 함흥평야 고구려 지역으로 더 깊숙히 진입하면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를 만들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나는 진흥왕 시기인데 창령비가 대가야 정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해 신라가 이사부를 파견하여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요거는 나보다 앞에 있는 신라 지중왕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육색이에요. 나도 육색이죠.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몇색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지. 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5세기 장수왕 이 전성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 다라는 누가 나왔냐 성왕도 라에 나왔었고요. 6세기 때 그 다음에 6세기 때 지증왕 그리고 지등왕 이런 왕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몇 세기로 일단 빠르게 파악하시면 가를 앞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고 나, 다라를 골라야 되는데 백제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했다. 이건 성왕식이죠. 성왕식이는 진흥왕식이랑 겹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진흥왕식이 다가 먼저 앞서고 나와 라를 파악해야 되는데 창령비를 건립했다라는 거는 백제 성왕이 이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이걸 파악해야 돼요. 성왕과 진흥왕 시기는 겹친단 말이지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은 겹쳐요. 근데 이 내용이 선후관계로 파악하게끔 출제가 된단 말이죠. 성왕과 진흥왕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 성왕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걸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진흥왕은 성왕을 당시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공격했었던 게 이거예요. 한강 한유를 차지하면서 백제를 배신하더라 라는 것을 받죠. 나제동맹이 파악이 되죠. 그러면 이 시기 때 백제 성왕은 이제 죽겠다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다. 이것이 그러면 창녕비는 성왕이 성왕 이후 에 해당한다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라가 먼저고요. 백제 성왕의 정책 그리고 나는 백제 성왕이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쯤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진흥왕의 정복사업의 순서를 백제 성왕과의 연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파악하셔야 되겠다. 자 답을 그래서 가 다음에 다 라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이 설명하는 신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신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이 무언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조정에서도 방문국을 설치하고 방문국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을 쭉 알리면서 이름을 순보라고 했대요. 방문국에서 만들어진 한성순보에 해당하는 내용. 근대시기 때 만들어진 각종 신문들이 있어요. 각종 신문으로서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죠.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본데 한성순보의 포인트는 지금 3번에 있는 것처럼 순 한문체입니다. 그리고 관보 이 포인트가 두 개요. 신문으로서 한문체 그리고 관보 정부가 만든 신문이다. 시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 시기는 만들어진 시기는 1883년 즉 이목울란과 갑신전변 사이 시기에 해당해요. 답은 그래서 한성순보요. 단서를 빠르게 찾은 거예요. 방문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관보이자 순한문체 신문 한성순보 나머지를 보자. 1번 하측민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으면 한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1번의 내용은 하측민 부녀자 주로 여자들이 당시에 많이 보기도 했었던 제국신문이에요. 1번은 제국신문 순한글로 작성된 신문이 되겠어요. 2번 유학자층의 계몽을 위해서 국화문 혼용체로 발간되었다. 1번과 2번이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같아요. 언제냐 대한제국이 이제 막 출범했었던 고종이 황제로 취임했었던 황제 2번이 황성신문 1번이 제국신문이에요. 황성신문은 유학자층의 계몽이래요. 그러니까 좀 배워먹은 남자들 내상이에요. 이거는 황성신문으로서 국한문 혼용체라는 4번 영문으로 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조선실정을 홍보하고자 하였다. 영문으로 아니에요. 이거는 순한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4번의 내용은 영문판으로 가능했어요. 독립신문에 해당하죠. 독립신문은 순한글과 영문판으로도 가능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게 국권 피탈시기 때 대한매일신보가 있어요. 대한매일신보 럴 전쟁 이후에 발간됐었던 영국인 베델에 해당하는 신문인데 이거는 대한매일신보와 비슷하긴 한데 그것도 영문판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선의 실정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국호가 대한제국이니 그래 조선의 실정을 홍보한다고 하면 독립신문이 되겠고 독립신문 발간했을 때는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아직 안 바뀌었을 때 거든요. 대한매일신보는 대한매일 대한제국식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런 단서가 등장하면 국호 단서가 나오면 4번은 둘 다 해당할 것 같은데 독립신문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쩔신 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경기도에서 실시된대. 경기도? 어 경기지역에 해당한 토호와 박랍인들은 그럼 됐어. 이 제도가 뭔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박랍은 박랍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 뭐야 대동법을 경기도지역의 광해군 때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지배층 기득권들이 반발하는데 백성들은 이득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건데 공랍의 폐단을 개선했었던 또는 박랍의 폐단이다 라고도 하죠. 자 지금 이 대동법에서는 시행 전에 이 조광조 이 유성용 이 사람들이 개혁안을 각종 제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다라는 선구자격인 사람들 특히나 이의 수미법이 언급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어떻게 확대되는지 시기별로 확대되는데 요거를 포인트로 삼아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외의 파생적인 조금 지역적인 포인트도 요 문제에서는 보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같이 보자. 1번 호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건 뭐 기초 내용이에요. 대동법은 그 전에 공납제도가 호를 기준으로 했었던 호세였다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즉 호를 기준으로 했다가 토지에 부과했었던 이걸 뭐라 그래? 공납의 전세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1번이 공납의 전세화와 관련된 반대 개념 잘못 얘기했죠? 예 호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또는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2번 보기가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기출에 나온 표현인데 운영 과정에서 유치민은 증가하고 상남민은 감소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라. 공납을 막 걷어요. 세금을 막 걷어 걷은 다음에 지방관화에 걷은 다음에 어떻게 중앙으로 좋은 제도 통해서 실어 나를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세금 걷어서 중앙정부로 이송하는 이런 보통 모습이에요. 자 근데 지방관화에서 세곡을 막 걷어 걷은 다음에 중앙관화로 이송을 하는데 지방관화에서도 쓸 게 있어. 중앙관화로 이송하는 거를 서울 위로 상남미라 그래요. 요거는 뭐냐 지방관화에서 중앙관화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방관화 거기 거둔 데서 직접 쓸 소요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유치미라 그래요. 그러면 거둔 게 만약에 열감하다. 이 열감화 중에서 반은 올리고 반은 쓴다. 그러면 올리는 반이 상남미고 거기서 쓰는 나머지 반이 유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 그 다음에 병자우란 이 양란 이후에 국가 재정이 좀 제대로 막 잘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개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앙정부의 재정이 계속 빵꾸가 나요. 이게 만성적인 재정 적자거든 조선 후기 때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방별로 세곡을 할당해요. 니들은 이만큼 거둬야 돼 이만큼 거둬야 돼 이걸 뭐라고 하면 총액제라 그래요? 지방관화별로 이 정도는 거둬야지 총액제 총액제를 통해서 이 정도 거둬야 돼 근데 이 정도 거둬야 돼가 점점 늘어나기도 할 거야 그러면 중앙정부로 올려야 될 게 점점 늘어나죠 상급행정기관에서 압박이 오는 거야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지방관화는 그러면 원래는 반은 올리고 반은 써야 되는데 80% 올리고 20%만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관화 세곡이 빵꾸나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지는 개념이기도 해 자 그럼 정리하면 2번은 뭐라고 볼 수 있냐 유치미 증가 상남미 감소가 아니고 유치미 감소 상남미 증가예요 중앙관화가 많이 가져가니까 지방관화 재정이 빵꾸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수탈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인증 족증 등 폐단이 심각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증과 족증의 개념은 균역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공납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납의 폐단을 지금 바꾸는 거고 공납이 아니라 인증 족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부과했었던 바로 군포징수에 해당하죠 군포징수 군포를 납부한대 군포는 군포는 군역에서 군역에서 온 거예요 16에서 60세 양인 남자 정남들에게 부과하는 이 포가 군포지 그치? 자 이 군포를 부담시키게 되는데 군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군포는 남자 사람에게 부과하다 보니까 신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개개인 몸에다가 부과하는 거예요 음 이게 군포의 개념이다 그런데 얘가 도망갔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웃에게 전가 얘가 도망갔어 그러면은 친족에게 전가 인증과 족증은 군포징수의 물란이고 군정의 물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기도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3번은 균역법 시행의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군포징수 얘기니까 4번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자 이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했었던 대동법은 음 한계점이 있으니 바로 상공만 폐지된 거죠 공납은 종류가 본래 정기공납과 부정기공납 이렇게 있었어요 정기공납이 상공이고 부정기공납이 별공과 진상인데 자 뭘 바꾼 거냐 상공을 바꾼 거예요 정기공납 별공과 진상 같은 그런 부정기공납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그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번 맞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미쩔진 이 운동이 추진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운동은 1972년 하나의 사업에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장됐대 그럼 1970년대 주로 이 운동이 이제 꽃을 피우겠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 대체 일단 1970년대니까 대체로 유신체제 우리나라 유신체제 시기와 좀 맞물리는 어떤 정책인가 봐요 농촌에서 성과가 나타나자 76년부터 지역 학교 직장 거점을 둔 도시에 이 운동을 전개했대 이게 단서예요 이 운동은 본래 어떤 운동이다라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촌락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게 일반적인 정책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은 거꾸로야 좀 특이한 운동이야 뭐 농촌에서 도시로 이렇게 갔었던 운동이거든요 농촌에서 1970년대 시작이 돼서 도시나 아니면은 각종 지역학교 등으로 확산됐었던 운동 농촌을 현대화하자라는 사업이 우리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자라는 도시의 운동으로 확산된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새마을운동이에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행해졌었던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 사업이야 한데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 이게 도시로 확산돼요 자 그러면 1970년대 이 시기에 대한 설명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통일별을 개발하여 쌀의 자금이 가능해졌다 1960년대 우리는 산업화 정책을 하면서 막 인구가 도시로 막 모이면서 또 막 의료 개선도 좀 일어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쌀이 부족해 196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쌀 부족에 시달리게 돼요 사람은 많은데 쌀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를 먹자라는 운동을 1960년대 했었는데 이 운동 이런 사업이 이제 좀 해결을 못게 됐는데 그게 바로 통일별 와 생산량이 많은데 맛은 마우 아무것도 맛이 없어 막 이런 걸 어찌됐건 간에 양은 많은 걸 개발해냈다 이게 언제냐 70년대 초에 이걸 개발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는 거야 뭐 60년대 산업화 정책으로 인구 폭발적인 증가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하겠어요 가족계획사업 할 거야 줄이자 줄이자 그 다음에 쌀 없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밀가루라도 먹자 쌀 어떡하지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걸 해결하게 되는 게 바로 통일별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야 2번 농지 분배로 지주계급이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농지 분배로 지주계급이 소멸된대 그러면은 농지를 분배하는 정책 지주의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했겠죠 농지 이 땅을 분배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현대사에서 딱 하나 농지개혁법이죠 이승만 정부 시기 제헌국회 시기 때 행해졌었던 1949년에 제정된 바로 농지개혁법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가 아니더라 3번 낮은 출산율의 지속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출산율 문제 가족계획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에요 항상 매년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서 이거는 진짜 완전 노답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역대 모든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정책이야 자식을 낳지 말자 낳지 말자 했더니 결국엔 어떻게 전세계 최저수준으로 그래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파악하셔야 돼요 가족계획사업 줄이자 줄이자 출산율을 낮추자라는게 60년대 70년대 쭉 지속적으로 행해졌다가 이게 점점점 낮아지네 90년대 들어서 어? 큰일났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노답이다 이렇게 돼버린거지 그래서 지금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거는 90년대 넘어가서에요 4번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수출을 장려하여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바로 1960년대에 해당하죠 1,2차가 60년대 3,4차가 70년대 차이는 뭐에요? 경공업이냐 중화학공업이냐 요거는 70년대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다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막 섞여있어요 가를 보겠습니다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자 그러면 화폐를 쭉 정리해야 되죠 건원중보철전 요거는 고려 초기 성종 때 만들어진 최종화폐에요 성종의 업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죠 또 그 다음에 고려 중기로 넘어가서 고려 중기 숙종 때 삼한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그 다음에 활구 이런 것들을 고려 중기 숙종 때 만들죠 그렇죠 화폐 발행과 관련한 포인트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는 뭡니까? 승화우온이 왕으로 추대되었다 얜 누구야? 나는 삼별초의 난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무신 집권자들이 몰락했었던 게 대몽항쟁이 끝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삼별초 무신의 잔당인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난을 일으키고 진도와 제주도에서 항전을 전개한다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정부를 세우고 일본과 단독으로 교섭하면서 국서도 보냈어 그랬는데 자신들만의 정보 어찌됐건 이름뿐인 왕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승화우온이라는 이 인물이 삼별초의 왕으로 등장했었던 삼별초 항쟁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삼별초 항쟁이니까 대몽항쟁이 끝나고 원간석기로 넘어간 그 직후 고려 조정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간 직후에요 그렇죠? 다 빈민구제기금인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각종 보들이 출연하거든 고려시대 때 주로 고려 초기에 기금을 표방하는 보들이 출연하는데 그중에서 수험적으로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건 이거 하나에요 고려 초 광종 때 만들어진 제위보 제위보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확장 개념으로 고려시대 때 제위보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약간 의료의 목적도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름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기관으로 재생원이 있어요 의료기관의 성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의료기관으로서 고려시대 때 제위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빈민구제기금의 성격을 띄고 있거든 요것의 이름이 비슷한 게 조선시대 때 의료기관 재생원이라고 있다고 그 다음에 수도에 두었었던 의료기관이 고려시대 때 있어요 동서대비원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동서대비원으로 불립니다 근데 요게 이름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동서, 활인서로 바뀌어요 요렇게 바뀐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으로서 해민국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에도 해민국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해민서로 바뀌기도 해요 고려조선의 의료기관 또는 요거는 구제기금으로서 예 알아두고 가시라 자 어찌됐건 여기서 시기는 바로 고려촉 광종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보자면 지금 가가 고려촉이 성종이고 다가 고려 그치? 고려촉이 광종이죠 가다 중에서는 광종이 앞서네 다가 앞서죠 그 다음에 라 입성책동을 추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입성책동은 뭡니까? 이거 정치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자라는 책동이야 어디 성으로? 원나라의 하나의 지방행정단이 성으로 들어가자 즉 고려의 자주성을 포기하자라는 원간석기 때의 사건이거든요 입성책동이라는 사건은 원간석기가 조금 이제 살짝 무르익은 시기쯤이야 충선왕 시기쯤부터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원간석기인데 충선왕 시기 그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고려촉이 다 그 다음에 가고요 그리고 원간석기로 이제 막 접어들게 되는 산별초의 난 산별초의 난은 원종 시기 때에 당해요 원종 충렬항 이렇게 넘어가죠 원종 충렬항 충선왕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나 그리고 라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고 나와 라가 고려 후기에 해당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1번 문제예요 자 다음과 같은 기본 강령이 제시되었었던 개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이 사료를 또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천국의 의조라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천국의 의조라는 관념 의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면은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키워드냐 바로 홍범 14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홍범 14조는 2차가보기역에 지침이 됐었던 게 홍범 14조죠 사료에서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요걸 가지고서 파악하는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청에게 이제 사대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라는 강경한 표현이 나오면은 갑신정변의 바로 개혁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금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은 관념을 버리자라고 하면은 홍범 14조예요 그리고 홍범 14조를 알려주는 또 다른 키워드가 독립서고문이라는 거예요 고종이 백관 관리들을 거느리고 종료 가서 독립서고문을 받칠 거야 그 독립서고문에 해당하는 그 안에 글이 홍범 14조예요 그래서 독립서고문이라는 것도 홍범 14조를 알려준다 그럼 만약에 홍범 14조를 가지고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2차가보기역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홍범 14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요렇게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4번과 7번이에요 4번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반드시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지한다 즉 왕실의 사무와 국정의 사무는 분리해서 나눠서 처리하자라는 거거든 요거는 홍범 14조 이전에 있었던 1차가보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에도 등장을 해요 1차가보기역에서 추진됐었던 게 지금 요건데 3번이에요 국내부가 설치돼서 왕실사무 그리고 의정부는 국정사무 요렇게 나누어서 처리하던 이 모습을 홍범 14조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3번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 이거야 요게 나왔으니까 2차가보기역 때 요 원칙에 따라 이게 행해졌구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홍범 14조는 1, 2차가보기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물론 2차가보기역 시기에요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1차가보기역의 내용을 확인하고 2차로 넘어가는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 7번의 내용도 약간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조세부가징수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이건 뭐냐면 탁지아문이라는 기관에서 재정을 일원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차가보기역에서 8아문체제로 가요 자 한번 볼까 진짜 지금 요게 1차가보기역이에요 1차가보기역에서 지금 본 것처럼 왕실의 재정산문 분리에서 국내부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8아문으로 개편을 해요 그러면 재정담당 부처는 호조에서 탁지아문으로 가겠죠 요것이 홍범 14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 단서는 이거예요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왕실 국정산문 분리 얘기가 홍범 14조에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탁지아문 재정 일원화 얘기가 홍범 14조에서 나온다 2차가보기역대회는 어떻게 돼요 내각과 7부로 탁지아문이 부로 간단 말이지 이렇게 개편되는데 요 개편되기 직전에 홍범 14조 반포를 통해서 탁지아문 1차 때 있었던 그 아문기구를 중심으로 이제 개편해야지 그런데 2차 때 요 원칙에 따라서 부서 이름을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왕실 국정산문 분리와 탁지아문 재정 일원화 요거는 1차 갑오개혁 시기로 헷갈릴 수도 있는 포인트니까 조심하시라 4번과 7번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1번 보기를 보자 일본에서 박영효가 귀국하여 김홍집과 열림내각을 구성하였다 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 내각인데 흥선대원군이 섭정할 겁니다 2차 갑오개혁 시기는 2차 김홍집 내각인데 누가 참여할 거냐 바로 이 사람 박영효 그래서 친일 내각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2차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내각은 이렇게 되잖아 어떻게 1차 김홍집 2차 김홍집 3차 김홍집 4차 김홍집 그 중에서 박영효 열림내각이 요거더라 음 요건 시기가 어떻게 되는데 2차 김홍집 박영효 열림내각이 바로 2차 갑오개혁이요 요거는 1차 갑오개혁 시기고 그 다음에 3차 김홍집 내각은 3국간섭 시기 친러내각이요 4차 김홍집 내각 시기는 요거는 을미개혁 시기 친일내각에 해당하죠 음 그 중에서 지금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자 2번 교육입국조서 조치기 교육입국조서 조치기 반포되고 한성사무웍교 관제 등이 제정되었다 교육제도를 구체화 시키는 거는 2차 갑오개혁 시기에 해당하죠 교육입국조서 사범학교 설치 예 바로 2차 갑오개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부 설치 왕신사무전담했다 그래 요렇게 나누는 원칙을 확인하는 건데 국내부 자체가 설치된 거는 1차 갑오개혁 시기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리고 4번 상리국 폐지가 있는데 상리국에 전신이 있어요 이 전신을 알아주셔야 돼요 상리국의 전신이 해상공국이에요 해상공국은 그 이목울란 시기 이목울란의 결과 이제 막 이런저런 것들 정부가 이제 보부상들을 좀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해상공국인데 갑신정변 때 이거 폐지하라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어요 특권단체 해상공국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해상공국을 폐지하지 않고 상리국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한 특권단체를 없애기로 하자라고 2차 갑오개혁 시기 때 경제정책에서 등장하는 다소 지엽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번 2차 갑오개혁 시기 맞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전세계 이목이 주시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자 국가 미래요 소망이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젊은이를 고문으로 죽였대요 음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으로 죽었구나 바로 박종철이 고문으로 죽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네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겠죠 당시는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을 주장했었고 당시 정부는 그것을 할 수 없다 현행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4.13 호원 조치 전두환 정부 시기 때 해당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중심지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네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한 시기는 제2공화국 시기 장면 정부에 해당하죠 요거는 4.19 혁명의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민주화운동에서 나눠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승만 정부 시기 때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났었고요 이때 죽은 사람은 바로 마산에서 김주열이 학생이 죽게 되고요 이승만이 하야하고 이후에 2.0화국 장면 정보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신군부 시기 때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요거는 신군부가 계엄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 5.18 민주화운동에서는 계엄군, 계엄, 비상계엄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무장하는 얘기가 키워드로 등장하겠죠 자 그리고 8차 개헌 이어진 다음에 전두환이 쭉 직권하는데 그 다음에 이 전두환 정권 말기 때 직선제로 바꾸지라는 게 지금 사이에 나왔었던 이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도 사망하더라 현행헌법 9차 개헌으로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게 됐었던 게 이 시기구나 자 그러면 지금 1번은 4.19 혁명의 결과예요 2번 정부가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 나오면 그냥 단정하면 돼 요거는 유신체제 시기에 해당하죠 유신헌법 때 등장했었던 게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자 3번 마산의 중앙부대에서 김주열의 시신 발견됐다 이거 4.19 혁명이죠 4번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 고수를 천명하였다 자 즉 직선제 개헌 안 하겠다라는 선언 이게 4.13 호헌조치 4.13 호헌조치에 저항했었던 게 6월 민주당의 결과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간단히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예요 아래 자료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이건 뭔가 볼게요 명나라 연호를 패하고 관계를 끊는데 어 그래?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 책임을 내놓을 것 즉 명나라와의 관계를 지금 단절하겠다라는 건데 조선 얘기 나오지 조선시대 때 명과의 관계를 단절해? 근데 보니까 조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및 여러 대신의 큰아들을 심량의 인질로 보낸 조선의 큰아들 둘째 아들 왕자인가 봐 세자와 왕자를 중국 어디 인질로 보낸대 오 그러면 이건 명나라가 아니겠죠? 그리고 명나라 칠 때 출명을 요구하면 어기지 말래 명나라의 관계 끊고 명나라 공격할 때 조선이 지원해줘야 된대 오 그러면 이거는 명이 멸망해가는 그 후반부구나 그리고 요 시기 때 명과 누가 싸우냐 청이 싸우죠 우리는 명편이냐 청편이냐 바로 병자호란의 결과에요 이게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가 결국 항복하게 되지 인조가 당시에 세 번 머리를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지금 일본에 있는 삼계구 고두래를 청태종에게 행하게 되고 불욕적으로 이제 우리는 화치를 맺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와 관계를 끊는다라는 거고 인조의 큰아들은 소현세자겠죠 둘째 아들은 복림대군이겠지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봤어요 병자호란 때 있었던 얘기에요 병자호란 때 이제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결국에는 항복했었던 항복 문서야 이게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인조와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가던 중 청군에 의해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요거는 임진왜란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 자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피신했어요? 의주로 피신하죠 근데 조선정부의 당시 결단이 뭐였냐면 왕과 세자의 분조에요 군조 당시 선조와 세자인 이후에 왕이 되는 광해군 조정을 나누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돼 그럼 조선조정은 유지가 되거든 근데 병자호란 때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왕과 세자가 같이 있어 인조와 소현세자가 남한산성에 둘 다 갇혀요 그러니까 인조가 항복해도 임진왜란의 관점에서 보면 인조가 항복해도 세자가 항전하면 되잖아 근데 둘이 같이 도관에 든 쥐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항복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2번은 복림대군이 아니고 소현세자로 바꿔야 돼요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피신해서 아버지와 형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국본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으니 이거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병자호란의 항복조인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으로 파악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은 소현세자로 바꿔야 돼요 3번 이후 청에 억류된 포로 중 정절일은 분여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살짝 지엽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전쟁 끝난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 조선의 처녀들이 청으로 많이 납치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귀환했어요 환향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욕이 돼버렸지 이 오랑캐에게 몸이 더럽혀진 환향년들이라는 이런 잘못된 당시의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었던 환향녀라는 표현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4번 이후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그렇죠 인조 시기 때 친명배금 정책하다가 이렇게 말아먹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이 되니 그 사람이 효종이었는데 효종 때 이제 뭘 했어요 청에 대해서 복수하자는 북벌운동을 서인들이 전개했으나 결국에는 시행되지는 못했었다 어찌 됐건 북벌론이 제기된 것 자체는 맞구나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에 입각한 독립운동단체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보자 이 단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천하의 정의사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한다 정의로운 일을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의 독립과 세계의 평등을 위해서 신명을 희생하기로 한대 우리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겠대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즉 우리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겠다 충의의 기백과 희생의 정신이 확고한 자랑 희생이 필요하대 그래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 근데 단위를 배반한 자는 처사란대 즉 배반한 자들은 각각 다 처결하고 살해하겠대 배반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자신들의 희생 그리고 배반했을 때 처사란다라는 게 이 단체가 표방하는 강령 중에 일부예요 바로 뭐냐면 의열단인데요 의열단의 공약 10조라는 단서입니다 의열단의 공약 10조는 이렇게 희생과 처살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하시면 되겠고 이 의열단은 자신들의 이런 공약을 쭉 확장하고 자신들이 표방하는 것을 이제 모아 20개조 강령을 발표하기도 해요 공약 10조 그 다음에 20개조 강령 이런 것들은 의열단의 방향 조직의 방향 그리고 의열단이 이후에 표방하는 내용 이런 것을 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열단은 우리가 폭탄투척 폭력적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파괴하고 뭘 죽일 건지 그것을 명시할 겁니다 그게 5파괴와 7가살이에요 5개 파괴할 식민지 기관 그 다음에 7가지 살해할 친일 또는 일본인 고위관원 관리들 이렇게 예시로 하면서 의열단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파악하는 거냐 지금 여기 사료에 있는 공약 10조 그 다음에 20개조 강령 그리고 5파괴 7가살 이게 의열단의 그 조직을 구체화한 그 명문화에 있었던 조직 강령 표방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구체적인 활동으로 쭉 이어진다라는 것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료를 바탕으로 파악하는데 의열단이요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의열단 1번의 답이 있죠 나머지를 보자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신흥강습소는 신흥학교로 발전한다 그 신흥학교는 바로 1907년 조치됐었던 비밀결사 애국계목운동단체 신민회가 서간도 지역에 설립하게 되죠 신민회는 서간도 지역에 경학사 부민단을 설립하고 신흥강습소 신흥학교를 설립하기도 한다 예 신민회입니다 3번 교통국을 설치하고 연통제와 거류민단체 등을 실시 거류민단체 등을 실시했다 교통국과 연통제 여러분들이 보셨었던 표현이죠 어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조직이에요 거류민단체 요거는 국외의 단체들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조직 비밀연결조직에 해당하는 건데 단서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아 요런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부적인게 또 있구나 라고 눈으로 파악하고 가시는 거예요 교통국과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결사 조직 비밀행정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4번 두만강과 압록강 부근에서 국경을 넘어와서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하였대요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한다 우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활약입니까 아니죠 두만강과 압록강 부근이래 그러면 북한 쪽이잖아요 만주에서 넘어오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넘어와서 국내로 진입했었던 그 대표적인 국내 진공작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였었냐 보천보 전투가 있었어요 그 보천보 전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고 1930년대 후반에 전개됐었던 동북항일연군 조국광복회 이 조직의 활약상 사회주의 단체로 알려져 있죠 그 단체의 활약상으로 알려져 있다 4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고 1930년대 동북항일연군과 조국광복회의 활약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열단의 내용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의열단은 지금 여기 나온 인물들의 활약도 각각 매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지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그리고 오성윤과 김익상은 김익상 이분은 두 탕을 뛰셨네 황보탄 의역까지 했었던 사람이다 김지섭, 나석주 시기를 구분합니다 뭘 구분하냐 나석주가 192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서 활약하는 가장 마지막 활약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만 시기를 파악하시고 나머지는 다 20년대 전반부에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유물, 각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보자 자, 토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석기는 다 빼야죠 토기는 구석기 시대 때는 제작되지 않고 신석기 이후에 제작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억에 이른 민무늬 토기가 나왔어요 이른 민무늬 토기는 민무늬 토기와 구분하셔야 되겠지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예요 청동기 시대에 민무늬 토기, 미송식 토기, 붉은간 토기 이런 게 시작되는데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죠 자, 근데 기억 옆에 있는 설명은 변홍사 짓기 시작했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래요 변홍사를 지었다? 음, 요거는 청동기 시대 때 변홍사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단서는 탄화미의 발견이다 예, 자, 나무로 만든 농기구는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시는 예, 부분이에요 결정적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의 내용은 신석기인데 청동기가 있으니까 땡, 니은 검은간 토기는 철기 시대의 토기로서 검은간 토기, 덧디 토기 요렇게 구분해서 음, 이전 것과 구분해서 봤었죠 철기 시대인데 거친무늬 거울을 사용해서 재설진의 의식을 거행했대 거친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 때 거친무늬 거울이라는 도구로서 등장을 하죠 거친무늬 거울 반면에 청철기 시대 때는요 음, 잔무늬 거울로 한반도 독재 청동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더라 예, 거친무늬인지 잔무늬인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니은은 앞에 철기 그리고 뒤에는 설명은 청동기 이렇게 돼 있네요 디귿 눌러찍기 무늬 토기라고 돼 있습니다 눌러찍기 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예요 신석기 시대 토기는 이른밑무늬, 눌러찍기 무늬 그리고 예,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음, 보셨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인데 농사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생했었던 시기는 계급사회 출현이 바로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디귿 음, 틀렸네요 앞에는 신석기 뒤에는 청동기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음, 자, 그리고 어, 디귿 맞죠? 그쵸? 예, 디귿은 앞에는 신석기 뒤에도 신석기에 해당하네요 예,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덧디 토기 덧디 토기는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토기죠 덧디 토기는 예, 덧디 색임무늬 토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덧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도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토기예요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덧디 토기는 철기 시대인데 한반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였다 예, 그래 철기 시대 때 한반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한국식동검, 세형동검과 같은 이런 유물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16번 문제예요 밑줄 친 상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책이 완성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장헌세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엮어서 신보를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기창, 기회를 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회를 넣고 결정적인 단서는 검사관 이덕무 박재가가 나오죠 규장각 검사관 이덕무 박재가 이덕무 박재가는 서울 출신으로서 규장각 검사관에 임명됐었던 그 인물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당시 정조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책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추진했었던 막 무예서를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 왕된 이후에 편찬하는 무예도보 통지라는 글 이 무예도보 통지라는 서적을 편찬하는 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 이런 것들은 무예다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장원세자가 사도세자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은 정조구나 조선 후기 정조의 업적을 고르는 겁니다 왕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는 뭐 기초적인 문제의 출제 방향에 1번 민의 상원과 격쟁의 기회를 늘려주었다 상원과 격쟁의 기회다 정조는 행차할 때 민의계의 상원과 격쟁을 통해서 이제 왕권의 지엄함을 보이고자 했었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왕권 강화와 탕평책을 했구나 정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정조는 행차시 백성의 격쟁 상원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왕권의 지엄함을 보이고자 하는 준론 탕평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야 진짜 이 코스프레의 달입니다 정조에서 또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문체반정운동이거든요 문체반정운동 정조는 열린 꼰대다 열린 꼰대 개혁가다 정조는 꼰대다 정조는 파격적인 문체 그 다음에 신문물의 수용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성리학 이전 고문체로 돌아가자라는 문체반정운동 파격적인 문체를 배격하고자 하는 정조의 조치예요 그래서 열렸는데 열렸는데 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정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대전회통은 정조 때 편찬됐었던 대전통편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법정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대전회통은 흥선대용 시기 때 편찬 자 3번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 시행 이거는 정조와 이전시대 영조의 정책을 구분하는 거죠 영조 시기 때고요 4번 오군영 대신에 무의형과 장어영 등 이형을 설치하였다 일단 답이 아니고 정조 때는 장용령을 설치한 거를 보셨을 겁니다 장용령 친위부대로서 그럼 5번은 뭔데 오군영 대신에 무의형과 장어영 이형을 설치했었던 거는 근대 시기 때 나오죠 조선의 조선 후기 때 중앙군 훈련도감 어총수금 어영청 총정 수어청 금형 이거 오군영이죠 이거를 개편한다 어떻게 이형으로 무의형과 장어영 이렇게 개편하죠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신설하네요 별기군 그치? 이에 대한 차별과 불만 때문에 이들이 일으켰었던 난이 임오군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임오군란 시기 때 이거를 원상복구하는 정책으로 흥선대원군이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개항 이후 군제 개편의 일환으로 전개됐었던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조를 골라라라는 문제였어요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 다음 가나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볼게요 가나다의 사료가 있습니다 가 미 영중 3대 동맹국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있다 인디코스 적절한 시기 미국 영국 중국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우리의 독립을 언제 하겠다 시켜주겠다 적절한 시기에 또는 번역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죠 이것이 카이로 회담이에요 미국 영국 중국이 광복 이전에 적당한 시기 또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독립에 대해서 결의했었던 최초 연합국들의 합의구나 자 나에 보니까 만약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동시 총선거가 가능하다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선거를 시셔야 된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어떻게 유엔이 한국임시위원단 그래 남북한 총선거를 유엔에서 결정을 했었어요 우리의 총선거를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면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즉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은 애초에 남북한 총선거를 유엔 총회에서 결정했었는데 북한 지역의 소련이 반대하고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을 불허하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엔 소총회가 결정을 이렇게 한 거죠 뭐라고 활동이 가능한 남한 지역 38조선 이남 지역만 하자 그래서 이거는 유엔 소총회의 결정이에요 단독정부 수립 결정이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구 점령군과 북조선 수호연방 점령군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 즉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목적은 뭐냐 조선 임시정부 구성 목적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정부를 구성하고자 미소공동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하나가 더 있겠죠 향후에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이제 구성하는 합의까지도 이뤄지겠지 이 세 가지 합의가 바로 이제 뭐냐 모스크바 삼성회의의 결정이죠 자 그래서 가는 카이로의 담 나는 유엔 소총의 결정 다는 모스크바 삼성회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모자 기억 한국의 38도선 분할이 결정되었다 38도선 분할의 결정 38도선이 분할된다 이 결정이에요 얄타회담이에요 얄타회담에서 38도선과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최초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니은 남북 협상의 계기가 되었대요 유엔 소총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 찬성하는 국내의 우익 계열들 그 다음에 남북 협상을 전개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이어가려고 하는 김구와 김규식과 같은 세력들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평양 가서 전개하게 된 게 이제 단독정부가 아니라 통일정부로 가자 라는 운동이었어요 소련 회담에서 모든 정당들을 참여시킬 것 주장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태도 차이가 있더라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임시민주정부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신탁통치 이런 결정이 있었죠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1차 미소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각각 열리게 되는데 미국은 모든 단체 참여 논의를 지지했었고 소련은 제한하자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배제시키자라는 이런 대립의 견해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디귿은 소련은 회담에서 모든 정당 아니다 미국이에요 미국과 소련의 당시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포인트로 지금 삼은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알아야 되겠냐 당연히 정부 수립 이전의 연합국들의 논의 바로 지금 여기서 소개했었던 이 세 가지 구분 그리고 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 및 미소공동위원회에서의 이슈들 그리고 유엔에서의 결정과 그로 인한 우리의 대응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모두 다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를 보니까 일안의 일체요 다안의 일이며 어이 그래 일이 곧 일체요 다가 곧 일이 다 무슨 랩 같아 그죠 라임이 그냥 착착 맞아 떨어지네요 자 요거는 모든 것이 하나 하나는 모든 것으로 통한다라는 의상의 화음사상 화음일승 법계도 그립니다 일즉다 다즉일이라고도 키워드로 알아두시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의상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예 의상의 바로 이거지 화음사상 화음일승 법계도 하나가 곧 일체 일체가 곧 하나다라는 의상의 사상에 가는 그 다음에 나 불교의 길은 일심으로 귀환케 하는 데 있는데 일심 그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된대요 일심이 중요하대 원효의 일심 사상 화쟁 사상과 그 다음에 일심 사상 원효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종파간의 갈등을 극복하자라는 취지의 이런 사상을 이제 발전시키고 전개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의상과 원효 이 두 승려를 구분하는 문제였었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성리학이 수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대 성리학 수용의 기틀은 고려시대에 해당하죠 일단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성리학은 고려 말대 원으로부터 안향이 들여올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상적 토대는 그 이전 해심이 유불일치설을 통해서 사상적 토대를 불교 차원에서 마련했었네 그래서 1번은 고려우기 무신집권기 때 해심에 해당하는 유불일치설입니다 2번 내외겸전 통해서 종파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내외겸전이래요 안과 밖에 역량을 겸비해야 된다 불교는 안의 내적인 깨달음과 밖에 외적인 경전연구 즉 교종과 선종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교종선종 통합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교종선종 통합운동은 고려시대 넘어가서 의천과 지둘이 행하는 그런 각각의 활동인데 의천은 교관겸수와 내외겸전 이게 키워드지 그리고 지눌 같은 경우에는 정해상수, 도노점수 이런 것들이 사상의 키워드였었어요 그래서 2번은 의상대사입니다 3번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렇지 의상의 사상은 바로 이거 왕권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써 신라던 이후의 고려시대 때에도 활용이 될 겁니다 그게 뭔데 화엄사상 화엄종이에요 4번 정토신앙을 통해 대중불교로 나아갔다 이게 뭔 소리야 대중불교, 불교대중화의 원효와 의상은 모두 기여합니다 원효의 불교대중화는 아미타신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의상의 불교대중화는 관음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원효의 불교대중화, 아미타신앙은 저 머나먼 정토세계의 아미타부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상에 그래서 정토사상, 정토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4번은 원효의 아미타신앙 대중불교, 불교대중화에 해당하는 내용 정토종 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사 가에 대한 발해 역사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이 문제는 제가 예상하기로 이런 문제 스타일이 올해 출제되지 않을까 왜냐? 올림픽 같은 거 보시거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중국 애들이 요즘에 자꾸 싸움을 막고 피곤해 죽겠어 뉴스만 보면 애들 한복을 가져와 김치를 담그고 올림픽 때 우리나라 한복을 자기 전통 의상처럼 이런 진짜 도둑놈 심보 이런 XX들 이런 거 열받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역사적 주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한국사 출제위원들은 바로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좀 인사를 지향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최신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게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이게 뭔데요? 동북공정이에요 동북공정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래 우리의 한복을 중국의 한부? 유학식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나온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국가가 누가 있냐 어떤 국가 있냐 만주지방에 기반한 국가들은 다 대상이 돼요 그럼 뭐 있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런 국가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주제 그중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기본 포인트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의 역사다라는 그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 가가 뭐야 그러니까 동북공정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해 역사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거래 그러면 반박을 해요? 우리가 반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박하는가? 발해는 우리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지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셨잖아 뭘?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지배층이 고구려인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보낸 국사에 발해가 고구려라는 것을 표방했었던 근거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이건 무완과 문항을 구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측면에서 정해공주묘인데 정효공주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해공주묘는 이거는 육정산 고분군에 있어요 정효공주묘는 3번의 용두산 고분군에 있어요 위치를 가지고서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해공주면 육정산이고 정효는 용두산이다 효도에서 용됐다 정효공주 용두산 지금 3번은 그러니까 정효공주예요 정해랑 정효랑 계속 헷갈리게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그 외의 근거들 다 파악하셔야죠 사진 자료로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하면 반박할 수 있는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이다 1번에 보니까 영광탑의 건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본대요 영광탑은 당나라 방식의 벽돌탑이에요 벽돌탑, 벽돌무덤, 벽돌로 만드는 거는 우리 방식이 아니고 중국 방식을 차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일부다라는 중국의 주장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근거가 되겠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경성 유적지의 온돌장치를 답사한다 온돌장치는 고구려 방식의 온돌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일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독자 역사다 중국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3번은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육정산으로 바꾸면 맞겠지 4번 중앙행정조직인 삼성육부에 대해서 탐구해 본다 삼성육부, 삼성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바래가 수용하죠 이것을 이제 정당성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찌됐건 당나라 방식을 수용한 거니까 우리가 바래가 우리만의 역사라는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별하는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를 볼게요 민족주의 결과 사회주의 결과는 학생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준비하겠다 어?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 시위는 3.1운동은 아니에요 3.1운동 때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1920년대부터 나오지 예정대로 6월 10일에 만세시위 60만세운동이죠 1920년대 60만세운동을 전개했네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세계경제대공황의 여파로 농촌경제사회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대 경제대공황은 1920년대 말 벌어지고 30년대로 이어지는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총독부가 소장농민, 농민들의 불만 및 각종 소작쟁이 운동을 통제하고자 했대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나 봐 그래서 총독부가 통제해야 되는데 야 경제도 어렵고 농민들 그냥 막 난리치겠다 이거 어쩔 거야 이에 본격적인 중국 대륙 침장을 앞두고 중국 대륙 침략 전쟁을 앞두고 있대요 일본이 지금 뭔가 전쟁하는 시기 1930년대요 대공황의 여파로 1930년대 대내적인 농민들 통제해야겠다 야 달래주자 1930년대 농민들을 통제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독부가 일제가 했었던 정책인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가는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2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서고요 나는 1930년대 초에 전개됐었던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이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년대 후반부부터 30년대 앞대가리까지 나오지 그런데 일단 바로 걸을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보기에서 1번에 이광수가 소설무정을 지필하였다 이광수의 소설무정은 1910년대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이광수의 소설무정은 다 기출해서 뭘 물어봤냐면 이거 시기 언제니 이거 물어봤어요 1910년대에 해당하는 정책 1917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여기다 써야지 1917년 즉 1910년대인데 17 숫자를 기억한다기보다는 10년대인데 3.1운동 그 전 10년대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광수가 뭔가 열심히 지필도 하고 3.1운동도 참여했다가 아싸 20년대 친일파 가야지 폼 좀 나잖아 자치론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광수가 변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3번에 일제 경성제국대학 설립되었다 자 보시면은 지금 1920년대 국내 정책은 시기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지금 20년대 후반부죠 26년이니까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중간다리에 있는 일제의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치안유지법이 있어요 25년 20년대 중간에 딱 있어요 그리고 60만세운동 그리고 뒤에 광주학생항일운동 이렇게 가죠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치안유지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럼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전에 있었던 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뭔가 이런저런 나름의 노력들을 막 했었을 때입니다 그게 뭔데 민족주의 계열의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의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게 20년대 전반부에 해당해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연계될 수 있는 쟁의활동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사건이 나와요 20년대 전반부에 이 쟁의활동은 사회주의 계급투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 게 20년대 전반부예요 민족주의자들이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거 잘 안 되죠 사회주의 비판이 있었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수립하면서 결국 또 좌전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러자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되겠네 이거 친일파들 나오게 되는 야 우리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활동을 전개하자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니 그게 바로 뭐냐면 이광수가 제기했었던 민족적 경륜이요 이거 동아일보에다가 게재했었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1920년대 후반부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신간회가 출연하게 되죠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20년대 중간을 기점으로 앞에 뒤에 내용들을 구분해서 선후관계 파악하라 그 얘기에요 3번의 얘기는 20년대 전반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 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사회운동인 형평운동이 있거든요 형평운동과 그 다음에 소년운동이 있어요 사회운동으로 20년대 봤었던 게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거예요 형평운동 일단 소년운동 형평운동 소년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했었던 어린이들을 보호하자 어린이날 재정 이런 거고 형평운동은 백정대의 차별을 이제 없애자라는 운동이에요 이거 다 20년대 전반부에요 20년대 후반부에 사회운동에는 뭐가 있냐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근우회라는 여성운동이 있어요 여성운동 단체가 있어요 근우회는 신간의 자매단체예요 그래서 신간에 활동하는 시기에요 시기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에 진주에서 조선형평사 창립은 20년대 전반부에 당하니까 가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동아일부가 브나르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브나르드 운동은 1930년대 초에 전개했었던 농촌 개봉 운동이에요 그래서 30년대 초로 넘어가는데 농촌진흥운동 그 직전에 해당한다 시기를 30년대 초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10년대 아웃 20년대 앞인지 뒤인지 파악하자 둘 다 앞이네 그러니까 오다 4번에 30년대 초인데 나도 30년대 초 그러면은 4번이 고 가나상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4번은 31년 브나르드 운동 민중 속으로라는 농촌 개봉 운동으로써 31년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회 모의고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